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하시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좌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이 지금 예상되는 대로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로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우파 진영의 비난과 비판의 그 거센 물결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윤 대통령은 너무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집권 이후에 선거마다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말씀 한 번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특별하게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가 과잉 반응을 보일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과잉 반응이 뭔가 하니까 선거 부정을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의도적으로 은폐하게 의도적으로 딴청 부리기를 과할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 눈에는 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볼 정도로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상 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상 책무를 방치하거나 방기하는 것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헌법상 대통령 책무를 할 수 없으면 본인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선출직 공직자로 선출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모든 계약에는 권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리가 있고 대통령의 의무가 있고 국민의 권리가 있고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상 책무는 분명하게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부정선거가 지금 열 번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홉 번 일어난 겁니다. 선거 부정은 국가가 내부의 적도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25 전쟁은 물리적 외부적 침투고 부정선거가 아홉 번 일어난 것은 내부의 적도로부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범죄인 겁니다. 행법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과 여러분들 동갑내기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노골적인 지지를 하지만 많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 사람이고 참을 만큼 오랫동안 참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가 보면 윤 대통령은 동갑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사내다움이라는 건 전혀 관찰이 안 되고 사내다움의 중심에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눈곱만치도 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식솔들의 앞날이라는 현재를 위해서 책임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민들의 현재와 앞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부정성을 통해서 헌정집서가 여러분들 침탈당하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냥 나라 전체가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위해서 완전히 일당 지배체제가 열릴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 대통령이 책임을 앞으로 맨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내가 저런 사내가 있나 남자가 저런 남자가 있나 저런 쪼다가 있나 저런 무책임한 인간이 있나 저런 허구대가 멀쩡한 인간이 있나 이런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진짜 도둑놈은 용산의 또리를 틀고 있는 부정성 수사를 못하거나 안 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있노 당신 폼 잡으라고 우리가 뽑아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찬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직무유기입니다. 한동훈은 헛똑똑입니다.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절망입니다. 나라가 선거 이런 부정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장악이 되니까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냐 이야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무슨 사측인 이익을 구하면 공박수가 한자리 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여러 번 방송에서 필요가 한 바와 같이 저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 너무나 덧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일생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관직에 대한 꿈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 앞날 생각하는 아버지 같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근사한 대법부 아니고 뭐고 다 집어치우더라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고 손자 손자가 있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무심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공정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도적 무시, 의도적 방치, 의도적 은폐를 해온 겁니다. 훗날 좋은 세상에 오면 법적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직무유기고 직무유기 가운데서도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부분에 대통령이 책임을 방해한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생들 다들 헛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의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상훈이 위원, 정점식 위원, 김용판 위원, 유상범 위원, 조은희 위원, 전복민 의원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노심초사하는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분들의 페이스북이나 어디를 방문해서라도 이분들에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주시고 위도주표지 제조에 활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반드시 건설시켜주시고 인쇄 날인은 법이 정한 국회가 정한 상위 규정을 완전히 뭉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법 관리 규정을 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해 그런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것을 반드시 건설시켜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방문하셔가지고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나무라 할 수 있고 이러지만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이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위조투표지를 막는 것이 지금 최고의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관철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강구 한번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5권은 제가 2023년도에 집필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부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부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 그리고 위조투표지 투입 이런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밝혀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 가운데도 4권이 4.15 총선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1권이 총론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의 노후와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을 이렇게 지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에 좀 힘을 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그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책입니다 세계사에 대한 책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지식인이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책이지만 또 특히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세계역사를 쓰는 경우는 아주 더뭅니다 비교적 미국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필력을 자랑하는 역사가인 폴 존슨 같은 분들도 쓴 책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역사 기독교 역사 이런 책은 쓰셨지만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그런 것을 조명한 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잘 쓴 아주 대작이니까 이런 연초나 이런 부분에 좀 독사할 시간 계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신학하고 역사를 하신 분이 쓴 역작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